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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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알았다! 언니 이거 조심해! 잘한다! 이거 내가 해준게! 아 그래! 안 돼! 치올까봐! 이제! 이거 병원을 가르치기 한 개! 뭐. 아아. 네! 네! 저희이 한국에서, 그리고 여기 있는 가게 네 가게은 아마도 하루하루 예를 들어 강도로 상가와, 상가와 하지만 상가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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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이 쟤는 몰랐잖아. 아, 왜 풀어나 보니깐. 우와, 정말 맛있어. 어? 큰일 났네, 쥐오. 응, 나 이거 힘든데, 이거 좀 먹어도 돼. 그냥 어쩌면 돼. 와, 저거 진짜 힘들잖아. 아, 저거 진짜 힘들잖아. 아, 저거 진짜 힘들잖아. 아, 저거 진짜 힘들잖아. 우와, 맛있어. 형아. 아, 고맙는 테마트. насколько hes한가 Leaf, 되게 큰 가위 찍은 줄 알았지? 언니 이거 조심해 잘 안 봐, 이거 내가 해줄게 아, 그래 안 돼, 치올까봐 상처, 상처, 상처 상처, 상처, 상처 상처, 상처, 상처 상처, 상처, 상처 아니, 우리 형님이 더 시켜서 이제 옷을 이렇게 얻어가지고 오셔서 그래서 고마워 하는데ieważ 새치한 아삭이 뭐지? 어? 아 나는 아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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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3개 우리의 손에만 우리의 손에만 우리의 손에만 왜 이렇게 고춧가루 한글자막 by 한효정